안녕하세요 얼귀보쌈입니다 여러분 귀가 어둡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친구를 불렀는데 친구가 못 들을 때 뭐라고 해요? 강아지가 나이 먹어서 귀가 잘 안들리면 한국말로는 귀가 어둡다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귀가 어둡다 귀가 어둡다 귀가 어둡다 지겨가면 좀 많이 어색하겠죠 어른민들은 그냥 귀가 어둡다 귀가 어둡다 지겨가면 좀 많이 어색하겠죠 어른민들은 그냥 hard of hearing 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좀 어색하게 들리겠지만 이 표현 맞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I'm hard of hearing I'm hard of hearing could you please speak up? I'm hard of hearing could you please speak up? I'm in effort my grandmother is hard of hearing my grandmother is hard of hearing with your grandmother is hard of hearing 듣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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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칼! 아, 안녕하세요. 요즘 귀가 좀 어두워진 것 같아. 내 귀가 더 어두워진 것 같아. 뭐? 저는 요즘 듣기 힘들어? 듣기 힘들어? 듣기 힘들어? 오, 칼! 너의 핸드폰을 막기 싫어? 뭐? 안들려! 다시 말해봐! 청각장애인은 영어로 deaf 이라고 합니다. 청각장애에 대해서 말할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edia 확인 removal deaf people communicate through sign language lich adeaf deaf 他是deaf d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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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f이라는 단어 d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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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deaf?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듣는 친구한테도 청각장애인한테도 상처 주는 말이겠죠? 좀 더 배려있는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약속! 다음 수업에도 재미있는 표현으로 만나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I'm hard of hearing, could you please speak up? Did you know that Beethoven was deaf? Deaf people communicate through sign language.